한국국토정보공사 중vak타올림픽 홍대비 인터뷰한 것도 보고했는데 당연히 뭐 올림픽이 큰 무대이기도 하고 나는 올림픽이라는 그 무대 자체가 주는 또 책임감이나 또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병역에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생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후배들 그리고 또 한국을 뛰는 거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도움이 된다면 와닿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. 후보에 든 것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게 뛸 것 같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뛰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귀가 돼서 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하나로 뭉쳐서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가 안 가더라도 저는 올림픽 게임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한국 대표팀이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자도 인정한